만날 때 여자구나 미안한 얘기 떠내대는 망가 워 이제 진짜 바랬다 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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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무섭다 이 부분은 몇 개랑 더? 2개 자, 그러면 공장으로서는 같이 아,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여기 뭐예요? 여기가 다? 네, 그리고 이 부분은 시공쪽으로 또 있고요 이 부분은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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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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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1개 총 나왔어요 4 5 어 으 5 어우 아 처음에 작성하기 시작해서 에이스 채널 몇 초 기다리는 거예요? 어디에서? 그쪽으로 와봐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마지막입니다 5분정도 자 앞으로 보이시구요 오케이 바닥에 못까지 내려주세요 자 일단은 오늘 동작 연습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리프트에 들어갈게요 아시겠죠? 자 오늘 B타입은 B프로그램에서 매드리프트 10개를 끝나고 그 다음에 5월 10개 해야 돼요? 풀업이니까 일단 풀업 연습 한 번 더 하고 갈아갈게요 스위치 쪽으로 보이시구요 자 항상 하죠? 왜죠 지금? 풀업같은 경우에는 키팅 버전이 있기 때문에 당동을 쓰는 놀이가 많죠 그 다음에 반대시는 분들은 점핑 프로, 링롱 프로 처음에 외국에 다리를 활용해서 옆에 힘을 빠르게 한 변의 힘을 만들어내서 크루머쥬을 같이 줄여줘요 그래야지만 올라가는 게 힘과 보지럽고 나의 힘을 다담어서 배에서 손을 막아내야 돼요 이렇게 되었죠? 여기가 쫓긴거잖아 자 조리두기 이렇게 해야 돼요 준비 준비 못해도 돼요 못해도 돼요?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준비 바벨을 데리고 허리 남기고 바구에 붙이세요 자 갈게요 한 번 업 자 하나 둘 업 자 다운 올라가고 업 하나 둘 업 다 데리고 자 하나 둘 업 다 다 다 다 다 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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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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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멘 아멘 아멘